준비되면 말자구요? 네 어? 네네 고고 바로 바인트 네 오케이 일트에 끝냅시다 네 바인더 썼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바로 칼 간몹 조심하세요 문서님 2 5 2 5 5 어휴 안줄게요. 수원수? 왼쪽같은데? 왼쪽이 느들어가지고 어어 왜이렇게 늦게 터지는거야? 어어 정말 미치겠네 원치님 그냥 서블릭 계속 있는거 같으니까 늦게 쓰시는게 나을거 같아 어어 오케이 어어 왜이렇게 늦게 터지는거지 수원수? 어?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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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잡먹 잡먹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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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이 설마 마사카 마사카 설마 깰 수 있습니다 어 4페이지 가야되는데 3페이지를 예스 왜 여기서 뭐하는거지 미치겠네 집중을 좀만 해봤대 어 자꾸 폭 이상한 폭탄해죽고 그래가지고 칼 쿨 25초 네 기다릴게요 파랑 파랑 칼 다 아 늦게 써요 맞아 어 늦게 썼어 이번에 한 팩 더 늦게 써야되면 아씨 칼 어 구구구구구구 아 다음번에 어 포함수 네 아 아 불빛 채웠는데 통화탄 맞고 바로 죽었어 어 뭐 겹쳤어요 지금 레이저 네 끝나면 갑시다 네 네 무시도 어디 바로 갈게요 아 아 밑으로 밑으로 밑에 그가 생겼어 어 아 떨어지셨어 아 아 칼 네 그래도 나비가 없어서 다행이다 못 봐 어이구 어 뭐하는거야 어 집중해 집중해 조심해 오늘 집중해 환수 칼 바람 향기가 느껴지네 바람 오케이 밑으로 폭푸 여유 포함 안 sponsored 오프 아 나 무섭지 없는데 대접다 아이고 아하하는 자취주 아 왜 미치겠네 아 저거 왜 맞는거야 자꾸 아 들어버리겠네 정말로 바인드 걸었어요 1위에 되고 다음에 끝나나요? 네 좋아 탈? 거기 피하셔야 돼요 아 부탄 나오면 안되던데 아 나왔어 말도 안되고 주작 아닙니다 되셨잖아 맞지 맞아요 어 제발 맞으면 안된다 어 살았어 살았어 어 살았어 오 바로 바로 오 죽는다 집중 집중 오 죽는다 칼? 네 부탄인가 일로 오세요 빨리 오케이 까야될거 같은데 네 까야돼요 오 뭐야 바로 살아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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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세이비 쐈는데 이거 어떡하냐 막대칸데 오 제발 어 착한나비 저희 바로 들어가도 됩니까 네 바로 그냥 들어가죠 나비로 오 운빨을 맡기죠 지금 막대칸라 들어가야돼 우리 위에 오 쿠커볼 던질 뻔했다 파하임疫 오 rous 컴퓨터 카드? 어 깼다 깼다 오케이 아 대긴 되네 와 2잉클 굿 와 깼어 대긴 되네요 멈칫님 영상 강남 아잉 몇인가요? 아 제가 아 예 저 201퍼요 깨주시죠 아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? 아니 원치님 드시죠 제가 팩 쭉 끌게요 깨주십시오 몽환의 벨트 강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아 이 나키 너무 달달할 것 같은데 나 새싱터 여기 새싱터 갑시다 이제 깨겠습니다 아 나 왜 아무것도 못봤냐 보셨나요? 나만은 아무것도 못봤나? 아니 저도 못봐 아무것도 못본거 같은데 정비가 안들어왔군요 깬거에 의의를 두죠 아 까비까비 아 그래서 눈씨도는 3페이지 가면 깨는걸로 네 아 조각만 두개만 아무것도 안나왔네 오케잇 오케잇 아 깽이 깼네 굿 아 네네 30분 있다가 또 다시 만나시지 네 오케 오케 아 아 이 조합으로 깰지를 몰랐네 깼구나 역시 3페이지만 가면 깨는걸로 영상강 나왔다 1 3 3 4 4 10 15 1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